정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태양군 자연스럽게 먼저 포즈 한번 지어볼까요? 가운데 바라보시고 네, 됐습니다 자, 하나, 둘, 셋 아, 이 꽃받침 포즈를 이제 과즙미 넘치게 함께 보여주고 계시네요 이어서 오른쪽, 오른쪽 기저님, 오른쪽입니다 오른쪽, 태양군 오른쪽부터, 네, 됐습니다 하나, 둘, 셋 좋습니다, 이어서 왼쪽, 왼쪽 기저님 바라보면서 함께 과즙미 넘치고 보자 하나, 둘, 너무 개구지네요 네, 셋 좋습니다 이제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 태양군 반을 자연스럽게 자신 있는 포즈 한번 더 부탁드릴까요? 네, 좋습니다 하나, 둘, 셋 아, 너무 귀여워요, 네, 좋습니다 네, 이어서 오른쪽, 오른쪽 기저님 보시면서 좋습니다 하나, 둘, 셋 이어서 왼쪽, 왼쪽 이렇게 바라보면서 네, 하나, 둘, 셋 좋습니다 우리 타이틀곡이 I, 1, 1, 5잖아요 I, 1, 1, 5의 포인트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네, 아까 보여드렸던 뭐 팔랑파랑도 좋고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가장 포인트를 줄 수 있는 I, 1, 1, 5 대표 포즈 벌스의 여러 개 선물 같은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오, 좋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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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근데 이게 동영상, 영상 기저님들 계시긴 하지만 이제 구분 동작으로 먼저 접을자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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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좋습니다 하나, 둘, 셋, 됐어요, 거기서 이제 시선만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오른쪽, 시선, 오른쪽, 좋습니다 이어서 왼쪽, 왼쪽 기자님, 좋습니다 이제 포인트 둘, 둘 하나, 둘, 네, 어우, 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, 하나, 둘, 셋 아니면 하나, 노 오, 좋습니다 하나, 멈춰야 돼요 하나, 집중, 둘, 셋 왼쪽 기자님부터 왼쪽 기자님부터 왼쪽 기자님 보시고 하나, 둘, 셋 저 높은 곳을 향해 가겠다는 또 강렬한 포즈를 보시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잘했어요, 너무 잘했어요 우리 태형 군인이 솔로로, 단독으로도 멋지게 포토타임을 함께 소화해 좋습니다 그래서